최수혁입니다. 저는 바로 전에 최철용 소장님께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장 앞에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볼 건가를 블록체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는 것들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태어났고 코인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주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탑5 정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건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린이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 건가를 보고선 제가 Q&A를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해시넷이라고 하는데 사이트에 가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정보들이 다 나타나 있고 웬만한 코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암호화폐로는 위에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테더라고, USDT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자 1달러짜리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부터 여기 쭉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랭킹항 50위까지는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싹 보시면 최근에 뜨고 있는 도치코인은 저 밑에 있습니다. 도치코인은 지금 현재 시총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총 1위는 비트코인, 2위는 이더리움, 3위는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하고 있고요. 4위가 도치코인입니다. 그만큼 재미나게 지금 시장이 전개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아까 김치코인이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치코인도 괜찮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저는 3년 정도 좀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메인넷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동전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와있고 데프들도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서 토큰을 갖다 만들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콘, 클레이터, 루니버스, 에치닭, 아르르곤, 하이콘, 제가 만들고 있는 심버스 이런 것들은 다 메인넷입니다. 그 메인넷들 중에 잘 돌아가는 것들이 몇 개나 있는가를 보면 한 200개 정도 나왔다가 다 죽고 지금은 사실 잘 돌아가는 것들은 몇 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은 변동성도 심하고 붙임이 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만들어졌을 때 그 코인이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해시넷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시고 아, 이 사람들이 잘 가고 있구나를 갖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동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래소에서 상장시키고 거기서 투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프로젝트가 죽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돈이 많이 들어온 것에 비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진행 속도가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프로젝트를 선별할 때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상장을 해서 투자를 받은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선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재단이 성장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태동과 역사를 보면 제가 이거는 따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양쪽으로 보면 진짜 초고속 성장 산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크기는 시총은 2.6조 달러였는데 제가 이거 4월 30일 이전 기준이었고요. 계속 이제 주요 코인들의 가격들이 올라가서 2.5조 달러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 되어 있고 코인마켓킵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전 세계의 주요 코인들 거기에는 내가 코인 입내 하는 것들은 다 올라가 있고 거래소들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족보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마켓킵에 없는 동전을 갖다가 사는 것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마켓킵에 등록을 하려면 일단 어떤 적정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래소도 상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코인마켓킵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코인마켓킵은 5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9,678개 그리고 거래소는 377개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은 2.6조 달러이고 일 거래량은 2,9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죠. 단시간에 이게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갖다 따져보면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미국 뉴욕 증권시장 NISE라고 하죠. 거기에 올라가 있는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5위와 6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로도 1,189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19조 원 정도 되는데 이더리움은 11등 정도, NISE 기준으로는 11등 정도 되는 기업의 수준이었는데 이제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마 10위랑 11을 갖다가 제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기업으로 따지면 전 세계적인 기업이고 이미 투자 가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왈가알부를 한다고 하면 되게 우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걸 보시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 만들어진 지 14년 됐습니다. 10월 31일에 백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09년 1월 3일 날 최초의 블록을 갖다 생성해가지고 만들었고 그걸 채굴한 첫 번째 사람은 할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걸 최초에 거래한 거는 2015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라스칠로어 옌헤츠라는 사람이 피자 두 판 사면서 무려 1만 BTC로 40불을 결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산 피자 가게 주인이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얼마짜리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거래가 거래소에 올라가가지고 하게 된 거는 2013년도 마운트 콕스라고 하는 데서 처음 상장돼가지고 일본에서 상장돼서 11월 달에 1월 달에 15달러에 거래됐는데 11월 달에 이미 30배가 넘는 35배 정도 되는 500달러에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타나면서부터 새로운 걸 갖다 쓰게 되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해시함수라고 하는 샤256 암호헤시함수를 갖다 쓰고 있는데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해시함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서라든가 사진이라든가를 딱 집어넣으면 뭐 하나 점 하나만 바뀌어도 그 해시함수의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거래 내역을 갖다 어떤 블록에다 넣은 거를 함수에다 딱 집어넣으면 하나의 해시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거래 내용이 한 글자라도 틀려주면 해시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시함수를 갖다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블록을 갖다가 앞에다가 써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블록체인이 연결돼서 뭐 하나를 바꾸려면 그 앞에 있는 것도 다 전체를 바꾸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비트코인의 원리는 블록체인은 하나의 블록을 보면 그 위에 블록 헤더라고 해가지고 앞에 요약본이 딱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바디로 해가지고 거래 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록 헤더라고 하는 거는 이전 블록을 가지고 그 전체 내용을 갖다가 다 집어넣고 나면 해시 값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해시 값에다가 논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값을 갖다가 넣고 또 트랜잭션 해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블록에서 거래를 갖다가 이제 인증하기 위해서 넣은 거래 데이터를 갖고 해시 값을 만드는데 저 논스라는 값을 갖다가 변하게 해가지고 어떤 특정 값 아래로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는데 보통 10분이 걸리도록 논스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채굴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논스 값을 갖다가 갖고선 어떤 기준에 맞는 것 가격 이하를 갖다 찾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블록을 갖다가 생성한 주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채굴하는 코인을 갖다 받게 되는 거죠. 하나 보너스로 더해서 그 거래를 하게 되면 보통 게스가 나오는데 그 거래 블록에 쌓인 게스도 그 토큰이랑 합쳐서 두 개를 갖다 동시에 채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으면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 게스량도 많아져서 그 채굴하는 것들이 지금은 6.25개를 갖다 한 블록당 채굴하는데 거기에다 보너스로 게스를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면 채굴하는 양도 약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게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시 함수는 아까와 같이 어떤 값을 넣으면 특정한 값이 나오는데 그걸 이전 블록에 값을 갖다가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가지고 이걸 갖다 전체를 갖다가 값을 갖다 찾아 냈기 때문에 그 값을 갖다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래 하나를 바꾸면 그 이전 블록에 값도 바뀌어야 되고 또 그 이전 값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 바꾼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블록체인은 똑같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노드를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51% 이상을 갖다 바꾸지 못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하나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데 내가 너와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보통 지갑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공개키와 개인키를 통해 가지고 공개키도 아까 얘기했던 샤이 256으로 해서 암호키를 갖다 비대칭 암호키를 갖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비대칭 암호키의 개인키를 갖고서 공개키를 풀 수 있게만 한 사람이 공개키를 풀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공개키 준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갑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고요. 비트코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왜 비트코인이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채굴을 갖다 하는데 매일 똑같은 양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 규모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갖다 3% 해서 내가 100만 개면 3%를 갖다 주면 3만 개 그리고 1억 개가 되면 예를 들어서 3%가 되면 1억 개면 300만 개가 되죠. 3%라고 하면 그걸 갖다 계속 이렇게 생산을 하게 돼서 채굴하는 방법들이 이더리움의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갈수록 채굴량을 갖다 적게 만드는 방법을 갖다 비트코인은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4년마다 한 번씩 반간기가 옵니다. 지금 현재는 6.25개를 반간기로 갖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저게 이제 6.25개가 또 반으로 줄어들면 3.12억 개로 줄어들겠죠.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2040년에 채굴을 갖다가 중재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거래하는 게스만 갖고선 채굴하는 방식을 갖다 택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하나에 10억 원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1억 원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이런 반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채굴하는 양이 작아져서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전체의 한 80% 정도가 채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것들이 이제 알트코인이 등장인데 2013년부터 16년까지 여러 개의 코인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까 보면은 15위까지 안에 들어가서 채굴해도 되는 것들이 다 이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림이나 이더림 클래식, 리플, 라이트코인, 대시, 카르다노, 이오스, 네오, 큐텀이라는 것들이 나왔게 되었고 이때가 어떤 변혁이 오기 시작하냐면 미국에서 지금 코인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상장되었죠. 나스닥에 그 상장된 코인베이스가 최초로 7,500,000불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비트코인 스타트업인 투어니원 INC가 1억 5천 달러를 갖다가 투자를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코인 가지고선 이런 투자를 갖다 받을 수 있까 하면서 그때 이제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이제 지난 4년 5년 전에 열풍이 불 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장 많이 되었고 그때도 이제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2015년 7월에 첫 블록 생성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기능은 스마트 컨트롤트의 기능이랑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토큰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어떤 계약이든지 다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분산 컴퓨터 기능을 갖다 제공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거의 전세계 90% 98% 이상의 코인들이 다 ERC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져서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컴퓨팅 모신으로서 이더리움은 그 생태계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더 해시를 기반으로 작업 증명으로 지금 블록을 생성하고 있는데 2022년 이후에 이제 이더 2.0이 나오게 되면 지분 증명 방식으로 해서 이제 지분, 이더리움을 갖다 일정 부분을 갖다가 지분으로 스테이킹을 갖다 걸면 거기에서 채굴하는 모양을 갖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공급 방식은 인플레이션의 3%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산되어 있는 유통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3%를 갖다 매년 발행하는 것들도 조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RC20은 이더리움 내에서 만들어지는 데프 토큰의 표준 프로토컬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새 NFT 토큰이라고 그러죠. 단 하나의 동전, 쪼갤 수 없는 동전을 만드는 경우에 이제 NFT 토큰을 갖다 만들죠. 최근에 뭐 6,500만 불 정도 되는 디지털 사진이라든가 디지털 아트가 이렇게 팔리게 되는 것들도 다 NFT 토큰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어제는, 엊그제는 이세돌이, 이세돌 집단이 자기가 알파고를 이긴 것을 기념해서 NFT 토큰을 오픈시에서 만들었어요. 얼마에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단 하나의 그 증명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수지품이 되는 거죠. 수지품이 세상을 갖다가 NFT가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은 ICO를 갖다가 해서 성공한, 첫 번째 성공한 건 코인입니다. 원래 첫 번째 마스터 코인이라는 사람, 마스터 코인을 만들었던 사람이 ICO를 처음 했는데 이걸 대박으로 성공시킨 사람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죠. 그래서 뷰테린이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이더리움의 ICO가 다 성공되었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 거죠.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도적인 정비가 매우 느리고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옷을 갖다 입었는데 사람 몸짓이 커가지고 옷이 껴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무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5월에 보스코인이 처음 ICO를 갖다 시작했고 비트코인을 갖다 꽤 많이 모았어요. 천몇백 개 이상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코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 ICO 하지 마라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갔냐? 싱가포르로 갔죠.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로 다 갔고 스위스도 갔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벌고 있죠. 외화 유출이 사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제도적으로 정비를 했다고 하면 사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은 초고속 성장 산업입니다. 적정한 대응을 해줘야 되고 투자자도 보호를 해줘야 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들보다는 산업진흥의 측면에서 산업으로서 지금 이걸 제대로 정비를 못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미국에 또 뒤쳐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용자산의 메타버스의 세계를 가지고 놓고 보면 인터넷의 뒷면은 어떻게 보면 뭣 때문에 성공했냐면 커뮤니케이션, 전화라든가 SNS 이거 가지고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성공한 건 전자상거래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다 실물이고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들이 인터넷으로 바뀐 거지만 그 뒷면에서 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게임이 조금 나와 있지만 훨씬 더 뒤에 있는 것은 블록체인 가지고 세상의 주소라든가 증명서라든가 어떤 이런 걸 만들고 그걸 갖다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앞으로 인터넷의 미래라고 보고 있고 그거의 핵심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협회가 한 5개 정도 있고요. 공인되어 가지고 받은 데가 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상통화 사범들이 한 420명이 기소됐습니다. 이건 먹튀하는 거죠. 동전 찍는 데는 정말 1분밖에 안 걸립니다. 단추만 누르면 동전 만들 수 있고 이걸 네트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쭉 팔고서 돈 걷은 다음에 도망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걸린 사람들이 420명 정도가 기소되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커지니까 박상기 본부 장관이 발언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굉장히 큰 상태였고 지금 현재도 그때 2,100만 원에서 1,400만 원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하면서 약간은 조금 떨어지는 기회에 다시 보고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에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시장이 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FATF라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금법이라고 우리가 대칭 부르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금세탁이냐 이걸 갖다가 무기를 갖다가 사는 거고 하는 테러에 쓰이지 않도록 이제 거래소에서 자산이 이동하는 것들이 자금세탁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간에 규약을 만들고 그걸 각국한테 이행하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갖다가 3월 25일 날 시행을 하게 되었고 9월까지 거래소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 대상이 거래소와 가상화폐 지갑을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들로서 현금이 오갈 수 있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나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2020년 10월만 해도 100만 좀 넘었어요. 그런데 이거 빡 뜨니까 지금 현재는 한 300만 좀 넘는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추정이 안 되는 거죠. 추정이 안 되는 거고 최소한 350만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20대에서 30대의 비중이 거의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rgax 가상화폐 앱 시작 보고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인용했는데 일단은 350만 이상의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갖다가 이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시장이 이제 양극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코인들 중간에 이제 할 수 있는 코인들을 갖다가 나쁜 코인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아카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샤모의 법칙이 여기도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작코인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들이 이제 나쁜 폐가 좋은 코인들이나 새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을 갖다가 쫓아내는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토큰 발행을 통해가지고 사기적인 자금 조달이 여전히 극성을 피우고 있고 토큰 프로젝트가 이제 자금 조달 후에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백서작스 그런 걸 보면 백서와 이제 웹사이트 개설에 마케팅 조직을 이어 자금 조달하고 디파이를 언급해가지고 이자를 자기 코인으로 준다라고 또 해가지고 이자를 주는데 거래소에서 거래도 안 되고 아무도 사람들 살 수 없는 걸 이자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이자를 거래소에 줬으니까 난 법적으로 책임 없다고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은 이걸 갖다 거래한 거래소가 사실은 처음에 사전에 이게 프로젝트를 다 보고선 해야 되는데 사실 백서나 웹사이트 내용은 그렇게 안 쓰고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도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거래소 또 이제 또 하나는 대형 거래소에 가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놓고 자금 어떻게든지 대형 거래소에 상장시키려고 하죠. 그러고 다음에 토큰 가격을 거기서 이제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마켓 메이킹을 갖다 해가지고 가격을 갖다 올리고 펌핑이라고 그러죠. 펌핑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돈 털구선 유효하게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걸 갖다 바라다 보면 프로젝트 제대로 하고 있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프로젝트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잘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잘못하는 데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건전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시장이 경직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돈을 갖다 갖고서는 이제 펀딩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토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팔아서 사업 자금 쓰려고 하는데 이게 거래소를 이용한 상장과 자금 조달의 상장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거래소가 자기가 돈 되는 것만 상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의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역선택과 상장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에도 되게 많이 필요한 거죠. 마켓메킹이 필수적이고 유통량이 적은 코인을 선호하고 있고 중국계 코인이 우리나라 거래소에 다락 유입되어 가지고 이제 돈을 갖다 털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올해 안에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특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의 법적인 주의가 없어요. 이거 상품인지 뭔지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무용자산이나 무용자산을 처리하던가 이연자산을 처리하던가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죠. 그런데 거기 미국 증권위원회에다가 제출한 거 보면 자산 처리 방식이 무용자산으로 되어 있고 투자자산으로 분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산으로 분리를 안 하고서는 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산이 되면 되는 순간부터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상통화 사범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아마 중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확정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상자산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보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에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데 7%에서 13%가 항상 늘 높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가 외환 거래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서 밖에 나가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5천만 원까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국내 거래소 다 죽겠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팔 수 있는 방법을 갖다 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팔지 못하게 거래소도 다 정비가 돼서 국내 사람밖에 못하니까 그 안에 암시장도 형성이 되고 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지금 현재 BTC가 한 6,100만 원 어제 기준으로 보면 6,100만 원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천만 원이 좀 넘는 거로 한 십몇 프로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이 왼쪽에 그림은 비트코인이 처음 나타나가지고 한 번 쫙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하다가 이제 2020년도에 2020년도 말에 쫙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2천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천만 원까지 단숨에 뚫고 올라간 게 서너 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선 지금 약간 조종기 받고 있는 건데 그런데 작년 1월 11일부터 따지고 나면 제가 선 쭉 걷어놨잖아요.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선을 걷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갖다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올라간다고 보셔야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냥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올라갈 건가 하는 건 아까도 최천룡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내 돈들 중에 이게 황금성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거래소가 있어서 사실 아파트 같은 거 사고 팔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제 그 규제도 있고 그런데 이건 살고 팔고 할 수 있는 황금성에 있어서 만큼은 주식과 똑같고요. 주식보다 더 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증권 거래소나 이런 데가 사실 이런 비트코인들 때문에 돈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코인으로 다 가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을 갖다 살펴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전 세계적인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문이 또 열려 있고 우리가 솔직 얘기하는 비대칭 거래 서로 내부자 거래처럼 회사들만 알고 있는 특정한 투자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이용하는 확률들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정보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탁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갖다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광기가 이제 2025년에서 6.25에서 3.125가 되면 희소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사실은 저희는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그동안 모았던 사람이 그냥 나 현금으로 엑시트하고 싶으면 저런 반광기가 왔을 때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가격이 많이 그 타임 쪼 때는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이제 몇 달 동안의 현상인들인데 JP모건, 해치펀드 이 사람들은 금융을 갖다 하는 전 세계적인 플레이어들인데 이 사람들 3년 전에 비트코인 욕했어요. 그런데 지들이 이제 비트코인 펀드 만들고 있어요. 저 죄송합니다. 한마디 말씀도 없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펀드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트코인의 엔티 세력들조차도 비트코인을 갖다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시면 돼요. 테슬러나 이런 데들이 할 이유도 없고 예일대학교 같은 데나 하버드대학교도 다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투자해가지고 돈 무지무지 많이 벌었어요.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가장 많이 올리는데 협격한 공헌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화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의 가격이 뭐냐면 물가의 역수예요. 그래서 물가가 3% 올리면 예를 들어서 103분의 1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돈을 많이 찍어내면 당연히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건데 비트코인이 그것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채굴하는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비싼 가격에서 샀어요. 올랐을 때 7300만 원 사가지고 아직도 복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고요. 한 1년 정도 들고 계신 다음에 하세요라고 제가 그냥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건 없다 샘치고 두 번째는 단기 차익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은 자동 거래봇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거는 코리니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단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초기하는 코리니 투자자들이 하는 것들은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요. 현재 1월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하고 계속 보압세가 유지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든 대비나 디파이 코인들의, 디파이 시스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하드포크라고 해서 내용을 갖다가 기계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바꿔서 몇 천 원으로 떨어졌는데 3, 4천 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만 원 정도 가스비가 무지 높았어요. 거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았는데 새로운 이더리움 2.0이 나오게 되면 수수료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빠른 속도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2라는 메인넷들이 여러 개가 지금 나타나서 그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 레이어 2들도 호환성이 서로 걔네들끼리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이더리움이랑 다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직 표준화된 이슈들은 좀 해결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현상 중에는 이더리움을 이용해가지고 디파이 코인이라든가 이게 뭐냐 하면 기계에서 탈중화가 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자를 갖다 주고선 이자를 갖다가 동전을 갖다 맡기면 그걸 빌려가는 사람들이 이자를 내고 그 수익을 갖다 가져갈 수 있게 이더리움 자체 내의 스마트 컨트롤트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NFT 코인 같은 것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산 경제를 갖다 만들고 있어요. 제일 블록체인이 중요한 부분이 이 새로운 분산 경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코인을 갖다가 억제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질 게고 신선한 오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런 방면에서는 그것을 갖다 만들어내는 분산 경제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여기도 상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자기가 코인을 찍어내는 것보다 그게 경제 성장률이 분산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요. 10배, 20배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치코인을 갖다가 아까 개판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찐 도깨라는 코인이 났어요. 그래서 찐 도깨 그래가지고 찐 코인도 우리나라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마다 만기를 갖다 생산하는데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3%지만 얘는 분당 만들어내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 실제로 코인이 만들어지는 희소성은 점점 이더리움보다 높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도치코인이 일단은 큰 형태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거의 활용성을 높여가면 성장이라든가 이런 활용 방법들이 다양해지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잠재적인 역량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사익권으로 성장했고 거래 코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유자들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이 다치코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코인 가격이 조정되면 완만하게 상승하던가 하는 것들인데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은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의 성장률이 코인 가격의 성장률이 될 가능성이 큰데 커뮤니티의 성장률이란 활용도의 성장률이 도치코인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양보다 빠르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규제 방향이나 유의할 점은 거래소의 정비와 은행권의 실명 계좌 발급 여건이 강화되면서 중소거래소들은 앞으로 9월까지 거래소 신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 일단 은행연합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에 입김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은행연합회가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연합회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자금세탁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은행들이 개인은행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은행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소한테 그걸 책임을 넘겨버리면 되는데 그건 법이나 규제가 조정되어서 업건법이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가 하나의 산업을 결정해가지고 거래소가 책임져라라고 하면 은행들이 짐이 적어져서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는지는 지금 현재는 은행이 책임지는 것들로 해서 은행이 허가를 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은행을 또 규제하고 있는 건 금융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떡하냐 중소거래소를 나는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지금 법정 합해가지고 돈을 인출할 수는 없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인출할 수 있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의 거래는 가능할 것 같고 이제 현금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은행 계좌가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래소들은 몇 개가 될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중소거래소들도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들은 그때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간 9월 이전까지는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 있고 자금세탁방제단 관련된 거래소 규제 방안 같은 것들이 나와야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장도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 토큰 거래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고선 하는 경우가 되면 지갑 사업자를 포함한 거래소까지도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까지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하는 거로 지금 법에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 과세와 기업에 대한 투자의 문제인데 2022년부터 소득에 대해서 20% 과세 예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지금 관건인데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토큰을 샀을 때 나 돈 얼마 들었다는 걸 증명하고 내가 팔았을 때 손해난 거는 사실 세금을 걷지 않지만 이득난 거를 갖다가 걷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손해난 걸 증명하려면 내가 얼마에 샀고 내가 구입비용이 얼마가 돈이 들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은 모아놓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으로 정부가 소득을 분류할 경우에는 과세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 이전 2022년 이전에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 근거와 취득 가격에 대한 그 자료를 갖다 확보해야 되고요 대형거래소에서 거래해서 거래 근거를 남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 가상자산 투자하는 것들은 9월 이전까지는 기업구자에서 기업구자를 제공하는 거래소 4대 지금 대형거래소 신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기업계좌를 갖다 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 투자하게 되면 돈이 그걸로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태는 다른 편법으로들 다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대표가 회사의 자산을 갖다가 갖고선 운영한 다음에 집어넣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어요 9월 이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공부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의사가 처리를 하고 근거 남기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수혁 강사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문을 받은 걸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첫째 질의는 알트코인 국내 코인 투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낸 것들 좀 올려서 보내주시겠어요 보시는 게 제일 편한 거죠 제가 답변을 갖다 준비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인에 대해서 남의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야 이거 좋다더라 하고선 와서 이제 누군가 네트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수당을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알트코인이나 김치코인들이 어떤 형태를 갖다가 가지고 있냐 하면 대부분의 수익 자체를 비싸게 마케팅하는 사람한테 현금을 건네가고 자기는 축정이 같은 코인을 갖다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래서 코인을 갖다 살 때는 재단이나 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것들이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그 코인을 갖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사이트라든가 백서가 있고 사이트도 있고 그것들이 알려져 있는 거래소에 올라가 있으면 어느 정도 바람직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아까 최천령 소장님이 투자 원칙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다 투자를 갖다 하려고 하면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들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장될 겁니다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사실 오랜 히스토리라든가 그 내용물이 없는 코인들은 사실 불가능하죠 저도 이제 국내에다가 아직 상장을 안 시켰는데 저희 심버스코인도 만든 다음에 3년 동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를 갖다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그냥 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미 다른 해외 거래소나 이런 데도 상장이 되어 있고 그런 히스토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가상자산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까 그것도 최천령 소장님이 진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제 예를 갖다가 살펴보면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들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사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탑10코인 중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함수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눠서 갖고 있으면 그걸 리스크를 다 더한 것들이 그 리스크를 더한 것에서 나눠서 갖고 있는 것들이 한 코인을 하나 갖고 있는 리스크보다는 훨씬 더 작아요 리스크가 그래서 위험이 작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김치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안 되는 거고 한 코인 뭐 비트코인을 갖다가 100%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두 개로 나눠서 갖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아서 아예 그냥 거래소에서 그냥 이더리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바꿨더니 또 이더리움이 올라가가지고 약간의 이제 더 이득을 갖다 얻었는데 그 두 가지 코인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치코인이나 뭐 이런 탑텐코인들은 본인들이 잘 보고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정도가 되면 계속 뉴스라든가 이게 저점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계속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가를 갖다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 아까 최철용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코인에 대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계속해가지고 잘 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성장하지 않는 코인은 그러니까 재단이 토큰을 갖다 팔아가지고 계속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코인들이 있는 건 통상적으로 거래소에 대해서 공시를 갖다 하게 되어 있고 쟁글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공시 사이트인데 거기 보면 코인들에 대한 공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공시가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공시들도 거래소가 앞으로는 기준을 갖다 강화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시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사실 법적 처벌을 갖다 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공시를 갖다 하는 재단들도 되게 조심해서 하겠지만 공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